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맞을 뻔했던 제2차 중동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찍소리도 못내고 꼬리내린 제2차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영상은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어지는 만큼 위 링크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지만 안 보셔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작부터 의문이 들텐데요. 어째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맞을 뻔한 위기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이는 단순한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수에즈 운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텐데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로입니다. 이런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항로가 무려 9000km 이상 단축되는 만큼 해상무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문제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 하필이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에즈 운하의 시작은 무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시작된 운하에 관한 생각은 1869년에 들어서야 현실이 됩니다. 공사기간 10년 동안 무려 9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끝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항공모함조차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유럽 제국들의 이권이 아주 뿌리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수에즈 운하의 건설에 프랑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영국이 19세기 후반부터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았죠. 영국은 1922년에 이집트를 독립시켰지만 여전히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국력이 꺾이자 이집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립했죠.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의 손아귀에 떨어지면 영국과 프랑스는 큰 손해를 볼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찾을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집트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 대통령 압델 나세르는 소련과 친하게 지내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나세르도 누군 좋은 줄 하나라며 영국과 프랑스가 뭐라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1956년 7월 26일에 수에즈 운하를 구교화합니다. 나세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할 목적도 있었지만 아스완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이 아스완댐은 대피라미드를 지은 이집트의 자존심으로 10년간 화강암 4천만 톤에 2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1970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됩니다. 여기에 쓰인 화강암이 대피라미드의 무려 5.7배라는 걸 고려하면 과연 이집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로 막대한 이익을 봐왔던 영국과 프랑스는 한번 해보자 이거지라며 이집트와 앙숙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원인이었던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아랍 국가들과 사이가 나빴고 이집트가 해상 무역로까지 막자 아예 영국과 프랑스와 손을 잡아버린 거였는데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AMX-13 경전차, 미스테리 전투기 등 프랑스로부터 최신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제1차 중동전쟁을 거치며 강해진 이스라엘은 프랑스로부터 최신 무기까지 받은 만큼 앙숙인 이집트를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1956년 10월 29일이 되자 이스라엘군이 시나이반도의 이집트군 진지를 폭격하면서 제2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운하 때문에 시작된 만큼 수에즈 위기 혹은 수에즈 동란이라고도 하죠. 갑자기 폭격을 얻어맞은 이집트군이 정신 차리기 전 이스라엘군은 공수부대를 시나이반도에 투입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런 공수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선을 전투기를 이용해 닥치는 대로 끊어버렸고 이 때문에 이집트군은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 당황했죠. 이때 공수부대와 함께 투입된 보병부대는 이집트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기 전 지형을 활용해 후방에서 기습하는데요. 그렇게 보병부대는 사상자 없이 이집트군을 제압했고 공수부대는 시나이반도의 땅을 무사히 밟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0일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슴도치라 불리는 천연요새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고슴도치의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하지만 결국 불과 탄약 부족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 사이 시나이반도를 거침없이 나아간 공수부대도 대전차포, 박격포, 기관총 등 각종 무기를 갖춘 이집트군의 견고한 방어진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화력이 빈약한 공수부대로 견고한 방어진지를 공격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었지만 공수부대 지휘관은 공격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군 기갑부대가 오기 전 견고한 방어진지를 점령해야 부대가 전멸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시나이반도의 하늘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앞마당 거닐 듯 돌아다니고 있어 이집트군 기갑부대는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요. 쓸데없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공수부대는 방어진지에서 이집트군을 몰아냈지만 이걸 성공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죠.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영국군과 프랑스군까지 합세하자 나세르는 수에주은하에 있는 40척의 배를 침몰시켜 결사항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나세르의 의지를 확인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11월 1일 아침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킵니다. 이 공격으로 200기나 되는 항공기를 잃은 이집트군은 더 이상 공군을 동원할 수 없게 되었죠. 한편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라파시를 공격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영토까지 이스라엘군이 밀고 오자 이집트군은 팔레스타인군과 함께 싸웠지만 전세가 기운 걸 깨닫고 라파시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라파시에서 후퇴한 이집트군과 팔레스타인군은 가자지구를 지키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다. 가자지구 외곽의 요새에서 동성한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요새까지 함락당하자 팔레스타인군과 함께 가자지구에서 시가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고 11월 3일이 되자 가자지구마저 이스라엘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맙니다. 시나이반도 남쪽 끝에 도시만 남은 이집트군은 11월 4일 자정부터 11월 5일 오전까지 싸웠지만 결국 항복하고 시나이반도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다 해놓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스웨즈 운하에 상륙해왔고 이집트의 패배는 누가 봐도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소련이 개입합니다. 왜 소련이 개입하냐고요? 앞서 말했듯 나세르가 소련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인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에 핵맞기 싫으면 이집트에서 철수에 해라며 한판 붙어보자는 태도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쫀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지만 미국은 화나 있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미국이 이번에도 도와줄 거라 여겼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대체 미국은 왜 화나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의 스웨즈 운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유럽과 달리 해상 무역로가 태평양을 가로질렀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 하원은 상의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소련까지 자극한 영국과 프랑스에 아주 화나 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 소련은 헝가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비난하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냄새가 풀풀 나는 전쟁을 일으킨 탓에 소련의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운하 때문에 소련과 핵전쟁을 할 수 없었던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파운드화를 매각해 영국 경제를 파탄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고개를 숙이게 된 영국과 프랑스는 1957년 3월에 신하이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스웨즈 운하는 이집트일 것이 됩니다. 돈만 쓰고 아무것도 못 이룬 영국과 프랑스는 분했지만 미국은 소련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라 대들래야 대들 수가 없었죠.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낸 나세르는 20세기 최고의 아랍 지도자로 부상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맙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신하이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줬음에도 중동지역의 강대국으로 거듭났는데요. 같은 동맹국이라도 이렇게 운명이 갈리다니 역사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웨즈 운하를 손에 넣은 이집트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2005년에만 34억 달러를 기록한 스웨즈 운하의 통행료는 이집트에서 세 번째로 큰 외화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두 차례나 더 벌어진 탓에 스웨즈 운하는 한동안 닫혀있었는데요. 75년도에 들어서야 다시 열린 스웨즈 운하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69억 달러나 되었죠. 통행료만으로도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는 만큼 스웨즈 운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 예시로 지난 2021년 3월 23일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스웨즈 운하를 막아버려 국제적 물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물길 하나 막혔다고 국제적 물류 위기가 오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스웨즈 운하를 통과한 삼박이 무려 만 9천 척에 달했죠. 그만큼 여전히 중요한 스웨즈 운하는 중국도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이 달라지는 일은 없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찍소리도 못 내고 꼬리 내린 제2차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 1 아마존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